안녕하세요. 대사수술 아카데미의 김종민 원장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한 것 같네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편은 영상을 올리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그동안 수술이 좀 많았고 바쁜 연말을 보내느라 제가 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추후 한 편씩은 올려서 많은 정보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첫 영상은 이영당뇨병의 자영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질병에서 자영경과라는 말은 병이 오기 전부터 그리고 병이 발병한 뒤에 나중에 또 합병증이 오기까지의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영당뇨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어느 정도 돼야 진단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발병한 이후 어떤 과정으로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시간적인 서술이 바로 자영경과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당뇨수술을 생각해야 될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가 좋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이영당뇨병의 자영경과를 보여주는 정말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뇨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이 표를 모르면 당뇨의사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역사적인 내용인데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이영당뇨 환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당뇨병으로 진단받기 전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라고 그러죠. 이 당뇨 전 단계를 저희가 인슐린 저항성의 단계라고 합니다. 인슐린에 뭔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단계 이렇게 그냥 사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일을 하는데 그 대상인 세포가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인슐린의 대표적인 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혈당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혈액 안에 있는 혈당들을 인슐린이 어떻게 떨어뜨릴까? 인슐린은 혈당 안에 있는 즉, 피 안에 있는 포도당들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이 포도당들을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열쇠 역할, 키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키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키가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더 많은 인슐린들을 만들어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의 단계 즉, 아직 당뇨병까지는 안 간 상태에서의 전당뇨 상태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감에 따라서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일 때보다 더 많아집니다. 단순히 인슐린 양이 높다는 것만 놓고 보면 당뇨하고 좀 먼 얘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고인슐린 상태가 한동안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몸이 일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항상성 보존의 법칙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항상 변화되고 반응하는 그 작용의 한 일부로 올라가 있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췌장이 점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단계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단계입니다.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혈당 상태를 유지하고 또 세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그 보상책으로 인슐린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인슐린이 과잉한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런 상태가 바로 당뇨의 전 단계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 단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슐린의 과잉 생산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더 만들어내 봐야 근육이나 지방조직 같은 데서 인슐린의 증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인지했다 하더라도 인슐린의 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지만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감지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단계 이게 인슐린 저항성 단계입니다. 이렇게 계속 췌장에서 정확히 말하면 췌장의 베타세포죠.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계속 끊임없이 과부하 상태로 만들어내다 보면 췌장 자체의 손상이 옵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손상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췌장에 대한 얘기는 다른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엔진에 무리가 올 정도로 막 액셀을 세게 밟고 차에 무리를 많이 주면 차가 가다가 탁 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 베타세포가 무리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다 보면 결국에 세포 자체에 손상이 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싶어도 충분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과부하야 뒤를 이어서 기능 손상이 되는 거죠. 다시 앞에 표로 넘어가 보면 인슐린 저항성은 정상에서 당뇨병 전까지 눈에 뜨게 증거합니다. 여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있죠. 당뇨 진단받기 전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난 뒤부터는 그다지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일정 소준으로 쭉 유지해서 갑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 한번 생기면 저희가 하고 있는 비만대사 수술처럼 내장 지방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치료를 하기 전에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크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일정 소준으로 올라가면 떨어뜨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은 높은 고도로 유지하고 쭉 유지해서 가는데 인슐린 수치 이걸 전문용어로 인슐린 분비능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슐린의 분비능력 이런 능력은 정상인과 당뇨 전단계 이 사이에서는 쭉 보상작용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유지가 되다가 당뇨병 발생 당뇨병의 진단 시기쯤부터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최장 베타세포의 손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때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잉크레틴 이 잉크레틴의 효과도 최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더불어 점점점점 떨어져갑니다. 그래서 최장에서의 인슐린 분비에 기반을 둔 혈당을 공복혈당보다는 식후혈당이 더 의미가 있거든요. 식후혈당이 공복혈당보다 더 가파르게 조절되지 않고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검진을 하든 종합검진을 하든 검진할 때 공복혈당만을 최정하는 게 다반서인데 사실은 이영당뇨와의 환자에서 식후혈당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당뇨병 조짐이 있다. 당뇨 위험합니다. 그럴 때부터는 공복만 자시는 게 아니라 꼭 식후혈당도 같이 재셔야 됩니다. 공복혈당, 식후혈당 그들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얘기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영당뇨의 진단 전 단계인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쭉 올라가는데 최장에서는 보상기전으로 인슐린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과부하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인슐린이 전 당뇨 상태에서는 좀 높게 측정될 수 있다. 그러다가 최장의 베타세포라는 인슐린 생산 공장이 손상이 오기까지 과부하가 걸리면 그때부터 인슐린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최장 기능이 정상 이하로 저하된다. 이런 상태부터는 진짜 당뇨 진짜 이영당뇨로 진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환자분들이 당뇨 진단 받을 때 아직 최장 기능이 굉장히 건재한 줄 아세요. 나는 이제 막 진단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학계의 의견은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을 때 50% 이하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어떤 연구 논문에 따르면 30% 수준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니까 사실 최장이 버틸만큼 버텨주다가 병적인 상태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환자분들께 이 표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깜짝 놀라세요. 그럼 내 최장 기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50% 이하밖에 안 남은 거네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뇨 조절이 초기부터 엄격하게 가야 되고 더 은밀히 말하면 당뇨 오기 전부터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무서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혈관합병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망막, 말초신경, 콩팥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고 시간이 더 흘러서 점점 더 큰 혈관을 망가뜨리죠. 뇌혈관, 심장혈관, 그래서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바꿔놓고 또 조기 사망하는 일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이 당뇨가 딱 시작될 때부터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전당뇨 상태에서부터 미세혈관 합병증 중대혈관 합병증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당뇨 예방과 치료가 아주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의 표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처음의 표로 돌아가 보면 그렇다면 당뇨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입장에서 언제가 수술의 적기일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수술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수술의 시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인슐린 저항성만 가지고 있을 때 아직 췌장 기능까지 손상되지 않았을 때 아직은 췌장 기능이 건재할 때 이 전당뇨 상태가 가장 수술의 적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그러면 나는 이미 당뇨 환자인데 늦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의 효과가 전당뇨 상태일 만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때는 당뇨 진단 2년에서 5년 사이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내용 중에 당뇨 수술, 비만 대사 수술의 예후 수술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예측인자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2년 내가 제일 좋다. 5년까지도 좋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췌장의 영구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베타세포라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치료를 잘하면 다시 증식을 해서 기능이 보존될 수 있는 즉, 완전관외라는 완치 수준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서 췌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죠. 이때 되면 인슐린 치료 없으면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는 수술의 목적이 이때와 같을 수는 없죠. 당뇨약을 꿈꾸고 완치한다는 개념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당뇨에 의한 합병증을 받고 조절이 잘 되는 이영당뇨 상태로 유지하는 목적으로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은 사실은 우리가 인력으로 어떻게 확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병의 자연 경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다 이런 상태로 겪게 되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또는 당뇨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대사수술을 고려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흔히 당뇨 진단을 받고 얼마 되지 않으시면 내가 좀 해보겠다. 내가 노력 좀 하고 올 테니까 식단 관리 운동 이런 거 할 테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이 자연 경과를 보여드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그게 인력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영 낭뇨병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흐름이 스스로 조절하고 또 식단과 운동만으로 조절이 가능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2021년 첫 방송 내용을 자연 경과로 잡았고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당뇨약을 처방하는 많은 분들 중에 당화의 색소가 좀 나빠지면 막 미안해하시고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죄의식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춘기를 걷고 또 청년, 중년, 노년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사람도 변해가듯이 당뇨병이란 병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환자분만의 잘못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비행기 착륙하듯이 점점 이렇게 연착륙의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병의 흐름이거든요. 병의 경과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노력을 안 하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두렵다고 하는 거다. 제가 이런 설명을 꼭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당뇨병은 어떤 일정한 패턴의 경과가 있다. 그런데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형성되는 단계고 실제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췌장이 쥐어짜는 단계라면 병적인 단계가 되면 최장한 기능은 정말 눈에 띄게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변화는 사실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당뇨 10년, 20년 지나면 먹던 약도 늘어나고 결국에 인슐린 치료를 하는 거다. 그래서 당뇨를 수술로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당뇨 이전 단계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당뇨병 진단 이후에 5년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더 경과가 오래된 당뇨 환자라고 하더라도 당뇨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중대 합병증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당뇨 수술이 큰 획을 걷고 있다.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비만대사 수술의 역사편을 진행할 때 약속을 드렸던 류문의 기능과 덤핑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덤핑증후군 얘기 루아이 수술할 때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덤핑증후군이라는 게 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루아이에서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12장 우회술은 왜 덤핑이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새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